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뿐만 아니라 여수에서도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오픈워터 경기가 열리는 여수에서도 차질없는 대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7월 전 세계 200여 개국 7천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과 수구 등 5개 종목은 광주에서 나머지 한 종목인 장거리수영 오픈워터는 여수에서 열립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세계박람회 개최 경험,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가 장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조직위는 다음 달부터 20억 원을 투입해 여수 박람회장 앞바다에 2.5km 코스의 경기장과 2천석 규모의 관람석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회가 열리는 엿새 동안 1만여 명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보여 2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여수의 국제적 인지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조직위는 여름철 수원 상승에 따른 수질 악화와 해파리 출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